병인대행지입니다. 오늘의 시사평론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에는 잠 좀 많이 주무셨어요? 푹 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첫 번째 시사 이슈는 그린벨트 헛발질 땅값만 올랐다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관련입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을 부담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시키겠다. 이런 정책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빅 이슈가 터진 것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 된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는데요. 특히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하면 복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남겨둬야지 현 세대가 모두 개발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한 후에 오히려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이슈가 야당도 아닌 정부와 여건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 이거 딜레마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서로 다 달라서 혼란을 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의 현재까지의 최종적인 입장은 그린벨트 반대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인 19일 그린벨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이미 의견 정리가 됐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총리가 이틀 만에 일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이틀 사이에 밝힌 것입니다. 특히 7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세상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또 14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을 바꿨고요.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홍 부총리의 발언을 바로 뒤집었다가 그날 오후 또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정부와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검토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수차례 바꾸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 15일 민주당과 국토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당권 주자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으로 다른 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에 땅값과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는 누구도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금단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청와대, 정부, 여당의 헛발질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만 되는 이런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검언유착 시즌 2인가 아니면 단순 오보인가입니다. 시즌 2, 뭐가 시즌 2입니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채널A 이모 정기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지금껏 검언유착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에 반해 그동안 추 장관 측과 갈등을 빚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간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서 기억을 한번 한기해드리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천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근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찍근이 한동훈 검사장과 내가 특수관계다. 매우 가깝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리 사실을 털어놓아라고 회유하고 협박한 사건. 이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한마디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24일에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이 그 전에 한 검사장을 소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방송사에서 한 검사장과 이모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진 조가 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논란이 뜨거웠죠. 네. 아주 셌죠. 셌고 아주 진짜 크게 이슈가 됐는데요. 해당 방송사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뉴스를 전하면서 한 검사장과 이모 전 기자가 공모해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라는 의혹을 뒷받침할 스모킹경.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 스모킹경. 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모 전 기자가 부산 고검에서 한 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물론 이모 전 기자는 녹취록을 지었는데 당시 동석을 했던 백모 기자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라고 하면서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 검사장은 독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고 또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강호 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도 바로 이러한 대화 내용에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트입니다. 버트.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공모는 없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만났던 지난 2월의 녹취록 중에 일부를 공개를 했어요. 특히 변호인은 해당 방송사의 보도는 완전한 허구고 또 창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실제로 해당 녹취록을 보면 이모 정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은 오히려 유시민이 어디서 모르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녹취록상 대화를 보면 총선이나 야당 이런 정치적인 단어 자체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총선 관련 대화도 없었고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등 취지의 발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검사장은 오히려 유시민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른다. 정치인도 아니고 나는 관심 없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하고 이모 정 기자가 공모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해당 방송사가 어떻게 사과를 했다고요. 어제인 19일 저녁 뉴스를 통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실상 오보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과 잘못된 정보를 흘렸다는 수사팀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일단 기자는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는데요. 해당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에서 잘못된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게 해당 한 검사장의 변호인의 의견인데요. 특히 이번 기사가 단순 오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검연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로 판을 뒤집을 정도로 파급력이 셌습니다. 증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 보도 해당 기자가 오버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또 다른 검연유착 의혹 시즌2인지 그 결말은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팩트체크 없는 기사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연유착 의혹 시즌2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시즌2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고.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 그 제값은입니다. 간단하게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50대 남성이 신발을 던졌어요. 그래서 대통령 앞 몇 미터 앞에 그 신발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분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기본 요건이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인데요. 우선 모든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신발을 던졌으니까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고 인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확실하고 수사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해서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법원은 봤는데요. 중요한 건 범대의 중대성인데요. 바로는 과연 이 신발을 던진 게 테러 수준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중대한데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이 신발 던지기는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 퍼포먼스 아니냐 이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성이 없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이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권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 있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인이다 보니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비난성 발언 들어도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맞았는데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분이 풀린다면 괜찮다라는 말 했고요. 그리고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맞았는데 피부 마사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안 신발을 대통령을 향해 던졌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지만 수사기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냥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독재정권 아니야? 라는 비난을 한 번 받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신발 뉴스가 거의 도배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아멘